인천 경제청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 송도 G타워에서 아이페즈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인천 지역 외국인들이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가 경험한 아이페즈, 내가 경험한 인천과 자유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발표문과 5분 이내 발표 영상 등을 오는 2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명이 본선 대회에 참가하며 본선 진출자 가운데 대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합니다.